옆구리 팔꿈치를 때린 사람 누구예요? 저 친구가 누구인가요? 누구야? 이야! 미국이 뭐야? 전국에 옆으로 숙여! 이걸 막지 마요! 아니, 저 누구예요? 이제는 미국 땅이에요! 망치 마셔서! 하실 거예요? 안 하실 거예요? 할 거예요? 안 하실 거예요? 해요, 그럼 빨리! 잘 써드릴게요, 지금! 아, 기린 진짜! 예를 들면, 이론님도 지금 보통 아니에요! 보통 아니에요! 착한 말 들으면 상처 잘 줘요! 아까 던지는 거 봤죠, 우찬? 네, 못했어요! 이런 일도 못하고! 이런 일도 못하고! 자자자리도 눌렀어요, 지금! 처음 본 순간부터! 진짜 당신 별로였어요! 진짜 매력있다! 아니, 그런데 바로! 뒷줄을 너무 하시는구먼! 처음 본 순간부터! 나 당신의 프로가 되었습니다! 지금 지효 쪽 보고 있는데? 나 여자 이호한테 관심 있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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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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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 어? 진짜? 어? 진짜? 재미없어, 재미없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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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프로그램 많아! 재미없어! 이호님! 아, 잘하고! 이호님! 마음을 보자는데 왜 그러세요? 야, 정말! 내가 재미없어! 어플을 내가 제대로 찍고 하네! 지효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! 지효, 괜찮습니다! 흘러지게! 흘러지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! 나 된 거예요? 나 된 거예요! 진짜 안 어울린다! 아, 이호님! 정말 안 어울리시냐! 무조건 떨어질 줄 알았어, 나는 오늘! 아, 왜 떨어져요? 이호! 이호님! 제가 갈게요, 형! 이호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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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시죠? 아, 아파! 아, 아파! 아, 아파! 아, 아파! 아, 아파! 야, 아파, 진짜! 뭐가! 저는... 셋짤을 맞더라도 꼭 그분에게... 아, 역시... 드리고 싶습니다. 와, 남자도 슬프다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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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고 다르겠니? 처음엔 다 아껴줘도 날아가 버리고만은 어, 진짜? ㅎㅎ 으응 남자, 아나 아하 광수 눈빛과 광수 행수 하하하하 하하 정말, 정말 속조분 남자가. 정말 진짜 지저분하다. 정말 지저분해, 정말. 정말 이 정도 사랑하면 이만큼도 없구만. 사랑해요 친구. 한 남자가 있어. 자 하나. 둘. 자 하나. 둘 중에 하나. 제발. 나 처음 본 순간부터 한 번도 다른 생각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이거 좋아. 핸드폰 찾았다. 핸드폰 찾았어. 이거 언제부터. 핸드폰 사랑합니다. 처음 본 순간부터. 뭐 하는 거야 지금. 그럼 내 여자가 될 거면. 나 처음 봐주세요. 아니. 왜 그러세요. 김종국 영광 검색어 박보영도 뜨겠구만. 아니. 아니 왜 그러세요. 이 형님. 아니 여교들로 고배를 하는 게 있어요. 고배를. 뭐라고요. 아니 지금. 아니 그러면 어딨어요. 아는 간절한 점이라서 이 돼. AG 미래 먹 잡았다. 아니 atravess noi. 뭐라고요. 정말 배울 게 많은 선배님이야. 정말 아빠 형 똑같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vino 내놓은 날